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금년도는 배추잎이 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질문 중에 이게 너무 큰데 좀 모아서 묶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배추잎을 묶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막 좀 불게 내고 싶다 뜯어내고 싶다 뜯어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요기에 대한 제가 답글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추잎을 뜯어낸다 하지 마십시오. 잎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옳게 안되어 있잖아요. 뒤집어지고 바람에 불어가지고 좀 뒤집어졌습니다. 잎이 너무 크니까 어제도 바람에 많이 불었거든 비오면서 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그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있던이 많아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여기서 생성된 동화물질이 요렇게 배추 쏙 즉 결골한 배추 쏙배추 즉 알배추를 만든다. 요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묶을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 유전육종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저희 아주 어릴때 제가 금년 나이가 60입니다. 아주 어릴때 그때만 해도 진짜 억고 배고프던 시절에 그때는 가을에 배추를 뽑아오면요. 이렇게 큰 배추 없었어요. 키도 작고 통도 작으니깐 그거 어떻게 더 먹으려고 또 그 껍질인 우거진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그 집으로 배추를 다 묶었습니다. 알뜰이. 왜 그때만 해도 배추가 결구가 잘 되고 속이 차고 속노랑 배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묶어줘야지 억지로 결구되는 그런 배추들을 키웠어요. 예. 육종 기술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속이 잘 차는 그런 속노랑 배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그 육종 기술이거든요. 예. 그렇게 만들면서 또 뭘 만드는가 하면 씨알개라고 해가지고 병해충에 강한 그런 그 품종들을 만듭니다. 제가 키우는 게 그 농협 종류의 그 황금참배추입니다. 황금참배추 씨알개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도 선제적으로 방지했지만은 병에 대한 내성도 강한 그런 배추다. 참고로 농협 종류의 황금참배추는 일반 농약사에는 아마 취급 안 할 겁니다. 농협 종류니까 아마 농협에 가시면 비료 농약 파는 데 가면 구입을 합니다. 저는 상주 농협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몽 사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저는 보통 4년 내지 한 5년 사용을 합니다. 4년 내지 5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품종이 좋기 때문에 이 결구가 잘 된다. 잘 된다. 뭐 불암 플러스 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결구 잘 돼요. 그래서 일부러 묶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예전에 아마 그 지금 배추들은요. 나중에 뽑아보시면 알 거예요. 뿌리가 굵지 않습니다. 통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가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배추들은요. 겨울에 보면요. 뿌리는 발달되었고 지상분은 생각보다 안 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즘도 묶는다. 묶는다. 사실 묶어줄 필요가 없는데 묶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릴 때 그 배추뿌리 겨울에요. 이거 잘라가지고 깎아 먹으면요. 아 진짜 별미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간식이죠. 요즘은 뭐 라면, 과자, 과일 없는 것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고구마 한 개면 감지덕지, 배추뿌리 하나 깎아 먹어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특히 고구마나 소주거리는 그 완개뿌리에 아궁이에 구워 먹으면요. 참 별미죠. 꿀맛 같은 진짜 배고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세요. 자 그러나 배추는 어떤 경우에 묶어주면 좋은가? 어떤 경우에? 이제 배추 정식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요. 배추는 그 정식을 늦게 했는 상황에서 가을이 길어지면 다같이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정식을 했다. 그런 경우에 금년도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왜? 배추가 폭염에서 여러 번 죽다 보니까 오기로 두 번, 세 번 심으신 분들은 아직도 결국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아지기 전에 추위가 한자리 수로 떨어집니다. 8도, 9도, 7도, 6도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속에서 쭉쭉 커져야 될 배추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그때는 그때는 살짝 좀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면 내부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완전히 알찬 배추는 안되더라도 반결구, 엇가리 배추보다는 좀 큰 그런 반결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묶을 때 너무 꽉 묶지 말고 너선하게 좀 묶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첫째, 배추 묶어주는 때. 둘째, 또 어떨 때 묶어주는가 하면 이제 배추를, 수확 시기를, 댄설이 한 두 번 정도 맞고 배추를 수확하면 배추와 당도가 올라갑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저 스스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당, 당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데 일정이, 김장하는 이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출타 계획이 있어요. 예행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장기간 출타 계획은 있는데 김장은 바로 못하겠는데 추위는 걱정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배추가 안 많으면 살짝 좀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가서 후기에 서리 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좋고 또 어떤 경우에 묶는가. 저 같은 경우는 배추를 땅 속에 저장을 합니다. 땅 속에. 그러면 저는 이제 저장하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때 이렇게 대충 그냥 느슨하게 묶어가지고 저장할 것만 땅 속에 묻을 것만 저는 묶습니다. 그런 세 가지 경우에는 묶어줘도 좋다. 괜히 묶어봤자 이거 묶으면 묶는 부분에 배추가 상처가 나고 꺾입니다. 좋을 일이 없고요. 이렇게 또 모아버리면 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손해입니다. 굳이 묶다도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야 되고요. 그냥 놔두면 이쪽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묶을 필요가 없다. 즉 요즘은 안 묶어도 결구가 잘 되는 그런 배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걱정되는 분들은 그거예요.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폭염 때문에 이제 날씨는 춥떡하고 그런 경우가 걱정되잖아요. 그때는 묶어주기보다도 텃밭작물 소면저 같은 경우는요. 아마 두 번 세 번 심은 분들은 대부분 다 텃밭작물입니다. 대농들은 세 번 안 심어요. 세 번 심을 이유가 없어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강선할 때 폴대를 꼽아가지고 추운 날은 차강막이나 아니면 부직포를 밤에는 덮었다가 낮에는 벗기는 방법 텃밭 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온도를 우였던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저녁 저녁 야간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배추 부분은 10도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주면요. 그때는 배추가 같이 또 성장합니다. 왜? 낮에는 따뜻하거든. 그렇게 해서 방결구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늘 궁금한 거는 댓글로 질문 바라고요. 제가 혹시나 출타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거의 댓글은 다 아니깐요. 제가 어제라면 24시간 이래는 댓글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 바라고요. 또 제가 또 부탁드린 거는 제가 제 댓글에 답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답글 밑에 대댓글은 대댓글로 질문하면 제가 혹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서운하시잖아요. 질문했는데 이 악마리 답글도 안 주고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을 할 때는 대댓글을 못 봅니다. 아 대댓글을 그런데 제가 노트북을 켜면 한 번씩 며칠 밀린 대댓글 한 번씩 보긴 봐요. 하지만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로 질문할 때는 새로운 댓글 어떤 영상이나 관계없습니다. 최근 영상에 산에 갔다는 영상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주제가 관계없는 그런 질문하셔도 돼요. 배추에 갓나무 질문해도 되고 다 되니까 비의료 농약 질문해도 되니까 새로운 영상에 대댓글로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글을 다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혹시 대댓글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댓글에 답글 단 밑에다가 다시 대댓글로 질문하시면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진짜 좋다. 이럴 때가 배추가 가장 잘 큽니다. 온도가 이제 주간 온도가 17도, 18도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구하니까요. 이 뒷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분도 정산작용이 잘 되고 그리고 햇빛이 좋으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광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에 연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탄소 동화물질 즉 그런 탄수화물들이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고 안에 쏙 알찬 배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배추는 서늘한 귤을 좋아한다. 무배추는 그래서 참 오늘 멋진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비가 바람이 부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비가 좀 마르겠네요. 탈고가서 비가 벼벼기 시기인데 자꾸 비가 오니까 걱정입니다.